야 가서 먼저 때릴래? 너라면 그럴 자유가 있다고 나 생각을 해 발격됐다고? 나를 쉽게 발격되는 사람 아닌데 그렇지 이거 슈러 데미지라 이말이야 그렇지 등겹살 나왔냐? 나왔다 역표가 여기였군요 아 나도 슈러 데미지 있는 사람이야 어? 슈러 데미지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지 와우 저는 0초로 안 주던데 생긴거야 비해서 야 되게 멋있게 생 게다 얘가 이거 이게 진짜 아주 간지까지 나는데 얼룩놈들 이거 얼룩 힘 많이 줬는데 어어 피에 그거를 무빙으로 그렇지 етр бывает 그렇지 쎈 놈들만 잡았어 다 모았죠? 이동하겠습니다 여기 파밍할 거 있을 거 같긴 한데 파밍 안 하겠습니다 무엇이 나오던 먹지 않겠어 나 지금 힘 풀인가 혹시? 힘 6이네? apply 남았구먼 휴가를 즐겨 오오 å 야 이거 괜찮네 좋은 거 받았어 나 이거 돌아가야겠다 이거 조금 애매한데 안써 다른거 다 필요없어 솔직히 뭐 지뢰같은거 필요없어 갈거야 그냥 어차피 정제된 물이 있으면은 금액은 썩어 나기 때문에 돈은 마린아 도와줘 또 떴어? 아 마린아 왜 저렇게 도움을 많이 바래 쟤는 돈이 썩어 나니까 다른게 다 필요가 없네 볼팔팔 라드스택이 싸워야 될 때가 되면 강한 적이 될 수 있다 음 아주아주 거짓말을 말이야 물 어딨냐 잠깐만 돈은 어디서 돈을 어디서 났어? 불 천개 병뚜껑 있지 않았어 방금? 어? 잘못봤나? 됐어 자 알지? 야 언제봐도 황홀한 금액이다 아주 야 언제봐도 황홀한 금액이다 아주 야 진짜 미쳤다 진짜 미치고 오젓다리 여기서 팔고 저기 가서 또 팔면 돼 밤만 가져오자 다 가져오도 될 것 같긴 한데 밤만 가져와 생츄어리 힐즈? 생츄어리 힐즈가 방어가 필요한 곳이니? 난 그곳에 좀 자신 있는데 좀 이따 시간 나면 들려주겠네 이리 와봐 졸라 무식하게 생겼어 교환해야지 뭐가 필요하기 틀라 그랬어? 야 아 아 너는 여기 구입할 수 있는 것 같다 내가 살아야겠다 저희 암호도 고쳐야 되기 때문에 할게 많죠 생략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이제 작살총 전술작충이 이제 필요가 없고 별 붙은 걸 받았기 때문에 그쵸 방어제 작살총을 받았기 때문에 연병 팔아주고요 선장의 모장 갖고 있겠습니다 물 받아가 물 받아가 일단 코어 하나 야 코어 하나밖에 안 나왔어? 미사일 3개 산산총 45m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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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5구경 플라즈마? 플라즈마 나쁘지 않지 아 이 정도로 봐주겠네 돈이 점점 쌓여가는구만 생츄어리 막고 돌아가서 거래하면 되겠네요 여기서도 정제된 물 가져갈 수 있잖아 저거 어디 있는거냐 어딘가 오면 반응이 뜨겠지 어 올 때는 뭐 한정돼 있으니까 내가 잠깐 번사에 있고 있진 않겠지 그치 그렇지 탑승 이걸 볼 순 없어 내 몸과 하나가 됐다 더 이상 너와 헤어지지 않겠어 이 압 이 갑주의 이 건실함 뷰트와 물 받아갑니다 어 물 맞네요 시커버 필요없지 이제 라듬 빼자 오래 썼다 라듬 면 라듬 면 빼면 안돼 라듬 면 레어인데 착각했다 착각했다 라듬 면 라듬 면 라듬 면 산단총이 빠져야지 산단총 빠지고 너무 많아 이름 뭐였지 별이 불게 다 있네 체대 치일 때 추가 피해 발속도 3자리를 뭐 알았어 퓨전셀 엄청 많네 어 네이팜이 있었구나 네이팜 쓸까? 네이팜 쓰자 무게 어때 지금 아 무게 왜 이렇게 나가냐 싸우고 있네요 네이팜 일단 뺄까? 아 빼자 전 일단은 레어로만 가져가겠습니다 와 이래도 이래? 손정모자 넣고요 그럼 넣을 거 없나? 아 너무 너무 어썸한데 무게가 모두 좀 넣어봐 다 처리할 거 아니야? 야 이거 뭐냐? 이 정도였어? 그래 뭔가 많다고 생각했어 어딨어 와아 어? 신스가 왔어? 개 개새끼들이 국장님 집이야 여기 아 다 망가졌잖아 진짜 많이 쐈는데 저거 저게 다 안죽네 아아 이 새끼 이거 앉아있구만 야 진짜 많이 쐈는데 저게 안죽네 모른들 다 왔어 또 웃긴거는 때가 되니까 다 왔어 방어하려고 아주 맘에 들어 무기나 좀 봐두자 2번이야 지금 없는 거네? 이거 5번에 두고 6번에다가 라듬몰 하자 멍거리기도 하니까 그 근거리가 하나 있어야겠네 음 2번에 둘만한 타만 좀 많으면서 내가 어디다 놨죠? 그 기존에 있던 샷건을 샷건 그거 센 건데 어디다 쳐놨지? 이해가 안되네 여기다 놨나? 둘 중 한군데 있겠지 다른데 안 놨겠지 여기다 자주 왔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나 아무 잘 잊고 있는다 야 위에다 가봅 여기 없다고? 그럼 어디있냐? 규중한 걸 아무 데나 박아놨단 말야? 여기 없으면 낯도게 생각나는 데가 없는데 거기 있나? 어? 어? 이거 암호 개조대? 처음 봤어 야아 세상에 저항력 올라간 것 봐 이걸 왜 했냐 여기를 여기 할 때가 아닌데 불개조 어디 있었죠? 여기 없었나요? 아 여기 있었을거야 여기 다 있던 걸로 기억하기 땜에 없었니? 없음 말고 아 샷건 어디다 놨잖아 좋은 샷건이라 그거 1티어라고 내가 가진 것 중에 작살총이랑 자 샷건 업데이.. 어 샷건 업그레이드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있겠지? 이딴 게 있냐 이거 가져가자 나쁘지 않으니까 이게 무기 업그레이드 어디서 했지? 지하에 있었나? 달려라 달려라 으으 음 으응 이 세상 끝까지 오오옹 이لي 이거였죠? 아니죠. 이거였죠? 정신 안 차려? 야 출혈 일으킨다고? 일단은 산탄으로 바꿔주고요 조중경 해주고요 그리고 아까 그 원기의 전투 전투 이거 쓰자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 외로 연사로 바꿔주겠습니다 야 하스라크 데미지가 났네 짧은 종료를 너무 안 찍혀있어 점 너무 별론데 이거는 쓰기에는 이렇게 돼버리면 음 아 이게 낫겠는데 그나마 이게 낫겠다 아 너무 약하다 근데 인간적으로 그냥 근접 쓸 바에 이거 쓰... 아 그냥 근접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 쓸 바에는 원기 써보자 어 아주 오후 많아 아 너무 별론데 그냥 넣어놓자 아 너무 별로야 너무 별로야 아무래도 이건 아니야 나중에 다른 거 얻게되면 쓰는 걸로 하고 아이씨 영토콩 왜 이렇게 많냐 에나뷰트도 룰루 내놔 갑시다 벌써 시간 많이 갔네 썸네 하나밖에 못 뽑았는데 아냐 나라면은 악착같이 더 뽑을 것이다 아 짐 너무 많대요 아니요 네가 눈치껏 들었어야지 짐이 많은 줄 알면은 주인님 짐을 가져가겠습니다 하고 알아서 인폐 소리에 쏙 빼가는 그런 센스는 없는 거야? 아 잘했어 뭐 모드에서 새로운 무기 생기면 그거 쓰자 뭐 하버버가 이정도 뉴카홀드가 어느 정도지 궁금한데 재밌을 것 같은데 기대가 되는구만 아 아 먼저 판매를 하러 가겠습니다 하루컵이기 때문에 이리 와봐 저기요 아줌마 내놓으세요 먹고 틀라 그래 건방지게 브록슨 브록슨 아직도 운동하니? 왜 이렇게 갈 볼 때마다 근육이 커진 거 아니야 기분 나쁘게 징그럽게 자식 말이야 나 이거 필요 없는데 너 가질래? 너무 많아 인간적으로 너무 많아 인간적으로 뮤트랑 졸라 비싸네 저거 그냥 먹어도 되는 거야? 방사능 1밖에 안되네? 더 휠죽으로 요리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다 가져가도 문제 없겠죠 아마 어 요거코 두 개 좋아요 작사 스물다섯 개 좋아요 미사일 두 개 좋아요 산타초 좋아요 음... 괜찮은 것만 나오네?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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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.. 간마탄 비싸다 없냐? 매드엑스 이 정도로 봐주겠네 기쁘지 너도 장사 잘해서 아 참 자식 티를 내란 말이야 장사 잘 됐으면은 미치, 버사, 마리너 마리너 한 번 더 도와줄 수 있네요 마리너 왜 이렇게 시키는 게 많어 너 방벼 강해지는 거 구경 좀 할래 나 등껍질 붙인 거 맞아? 어디다 붙였어? 여기 방벼 어디다... 지현재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? 저게 방벼인가요?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저거 만든다고 그려먹은 거면 진짜 죽어야지 어디있냐? 미안해 링껍질로 이제 도구를 어떻게 한다며 안전이 제일 좋지 아 아 아 아 아 재밌겠다 붉은 죽음이래 엄청 세 보일 것 같은데 네 나나나나 싸울래 내 배로 가라고? 나 배도 있었니? 금시초문인걸?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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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 찾아준다고 왔었지 내가 온 이유를 잊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온 게 딸 찾아주려고 온 거였지? 붉은 죽음의 섬으로 가시오 가자아 야 근데 되게 특이하게 간다 이렇게 간다고? 완전 새로운 맵이냐 무슨 불안한데 진짜 죽여버릴려고 그러는 거 아냐 이게 이게 붉은 죽음의 섬이니? 알지 이건 이거지 오 뭔가 빠져나가는 꼴을 보니까 순간이동 할 것 같은데 아니네 돌아서 가네 어딜까 여긴가? 마커 떠있어 아 여기야? 엄청 머네 가자 나밖에 안 타고 있으니까 벗고 있으래 아 아 못 벗는데 아 수준 음 어 아 그냥 가는구나 순간이동으로 그렇지 붉은 죽음의 섬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음 엄청 멀렸어 한 번에 가자 배 타고 저기를 다 낸 사람이 있단 말이야 위험하게 트레퍼인가 뭔가 있지 않아? 애초 여기서 잡는다는 거 자체가 너무 오버 아니냐 세상 이 지경인데 붉은 죽음이 날 기다린다 렉스 넉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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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어? 넉스 그럼 준비해 마리나와 대화하라니 마리나가 저기 있네 미친놈이 어떻게 오셨어요? 나도 바로 온 것 같은데 꼴을 보니까 역시 짬법 있는 다른 건가 저게 붉은 죽음이냐? 아니시 마리나 그치 맞어? 아 뭐야, 나 살짝 기대했는데 2천원짜리야 와...괜찮네 너가 붉은 죽음이니? 개 귀엽다 야 너는 은근 귀엽다 야 잠깐 썸네일 각 좀 잴게요 잠깐만요 썸네일로 스포이어야지 이번에도 주먹으로 맞아볼래? 어, 아픔? 때려봐 깜찍한 자 죽어라! 아 장난 아니야 이게 니가 타고 온 베냐? 저게 내꺼고 파밍좀 하..파밍좀 하겠습니다 사람 있네요 상이..진짜 죽었어 붉은 죽음한테 이 붉은색 빛은 뭐야? 모르겠다 가자 야 이거 나중에 제트팩 없이 어떻게 사냐 불편해서 너무 사기인데 이거는 이건 내가 얻어선 안 되는 아이템이었어 너무 편하잖아 저것 때문에 베타가 온 거야? 참나 이거 이거 안되겠구만 이거 아주 가자 가는 길에 뭐 나오지 않을까? 제발 그래라 제발 제발 진정한 죽음이 나올 것 같아 왜 돌아가게 했잖아 순간이돌아 저것 때문에 베타입은거야? 아휴 지금 수줏 어디네 도착했는데 좀 멀리서부터 간다 의외로 운전수가 없어 운전수가 없어 내가 운전수야 항해와 전투를 같이 하는 전투 변기지 지금 주민들의 환대로 양심 오디 멀록이랑 구호를 15% 피해 가면 좀 되게 좋은건데 잘 나왔다 물론 볼트 암호가 이제 방사능 업그레이드를 해놨긴 한데 봐야 알겠어 녹물 피해인가 볼트는? 헉! 미안 더 이상한 것 같다 더 이상한 것 같다 더 이상한 것 같다 뭐? 나 쳐다보지마 니 잘못이야 나도 어이가 없더라 어어 이렇게 끝이 났네요 아 재미있었습니다 재미있었다고 하는 이유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생각이기 때문이죠 그 작업도 있네 재미있었구요 아 한번 산산총 한번만 써 볼까? 오버니였나? 어 이렇게 나가는구나 아 재미있었습니다 어 작살로 그냥 쏘네요 작살이 그냥 똑같은걸 먹어 카트리지가 다른거라고 써있긴 했는데 아 여기 너무 끔찍하다 근데 이 동네 여기 스토브가 있었네 재미있게 플레이했구요 재미있는 게임이니까 혹시 이제 할게 없으신 분들을 길게 한게임 잡고 하고싶다 하시는 분들 역시 포라웃 사서 하시는거 좋은거 같습니다 제가 스카이림은 재미있게 즐기면서도 추천을 안드렸거든요 사람들한테 어 이건 스카이림보다 나은거 같아요 어 왜냐면 이제 저가 뭐 판타지 중세시대 이런 배경을 좋아하는거는 뭐 내 취향인거고 그래서 FPS가 더 이제 대중적인 장르죠 판타지는 이제 뭐 FPS에 솔직히 안되지 내가 FPS 싫어하고 판타지 좋아해서 약간 그런식으로 가는거지 안무 고친데 여기 있었네 재료가 없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요런 게임 한번쯤 해보는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라웃보가 더 나는 편한거 같아요 어 뉴베가스랑 스카이림은 약간 이제 불편하게 있거든 스카이림은 그냥 워낙 이제 진입이 쉽긴 한데 약간 번거로운게 있거든요 이거는 최대한 적어요 그리고 특히 높낮이를 통해서 캐스트를 받기 어려운 것들도 더 좋은것도 있습니다 편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것저것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런 스카이림이 약간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제 하다보면은 점점 이제 머리에 들어가는 이건 더 이제 심플하죠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많은 컨텐츠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뵈요 뿅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뿅